안녕하십니까 깨반정의 박수입니다. 자 오늘은 승진 선배한테 좋은 사람을 풀어 지켜준다고 하고 홍석찬 선배님을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홍석찬입니다. 승진아. 내가 봤는데 승진 선배님은 내 시작일이야. 내 시작일이야. 저는 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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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다. 그러면 민선배의 반응을 함께 보시죠. 양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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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해준다고?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런 소개 받아. 아 근데 야 나는 소개가 막 이러고 너 또 걸려있고 이러면 부담스러워. 왜냐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. 이 선배 좋다고 영상으로 다 보고 선배 진짜 소개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정식을 준 거니까 선배가 운만하면 무조건 잘 돼. 아 거기서 먼저? 나는 거기서 먼저? 우리 영상을 보고 선배님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내가 해주는 거야. 괜찮아. 아이씨 이거 안 괜찮으면 내가 해주는 거 봤어요? 섹시. 빠르보네 동생아들 빠르보네 동생아들 조금만 기다리고 보니까 아 선배 선생님 너무 모르는 거 같은데 근데 이 분도 약간 방송하는 분이야. 방송하는 분이야?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비밀리에 만나서 연예인이라고? 아이송 아이송 진짜 안돼 아이송 아이송 여보세요? 오 오셨다 오 승빈씨 오오 너 나이예요 너 나이예요 너 나이예요 왜? 눈 되게 핫다다네 나 진짜 유튜브 보면서 깜짝 놀랬어 되게 잘생긴 노래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우 진짜 조용히 해달라고 이 사실이라서 아이돌이 왜? 아이돌이 불러줘?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돌? 아이팟인데 놀랬어? 아니 아이팟 아니 나 나 알까? 아니 그게 아니라 선배님 그게 아니라 KBS야? 네 나 KBS 출신이야 아 죄송합니다 너 올 때도 아닌데 방금 저 2014년 2014년? 네 2014년? 뭐 가자 선배가 물어보면 가는 거지 그냥 맘에 들어서 가져가는 거지 저를요? 어 승민 선생님도 몸이 엄청 좋아가지고 응 아니요 나 요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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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몸이 엄청 좋다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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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가지고 이 배달음에 아 이거요? 이거 뭐야 이게? 축구인구? 아 헬스 아 헬스했어? 멋있지 않냐 멋있지 않냐 야 내가 헬스샷 좋은데로 막구정해야 하나 끊어줄게 지금 유지 정도만 하는 유지가 틴까냐 좀 있네 니가 그러니까 못 뜨는 거야 턱 쫙쫙 찢어주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널 좋아할 거 아니니 승빈아 가자 나 죽었어 이거 아니까 먼저 널 먹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니 위쪽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긴 감이 안 돼요 맞춤으로요? 그냥 여기는 대기실이야 여긴 흔들린 거 아니야 여기 내 방이지 여기 내 방이지 여기 나 이한테 부탁했어 네 개그인 중에 제일 이게 되는 거 같아 아 너무 감사 유튜브 내가 다 같지 않아 귀엽지 않아 어쩌고 귀엽게 하는 거 같아 여자랑 다 잘 어울리나요 형 형 그 위에 잠깐만 나와 니가 캐릭터 같잖아 네 그러면 이제 고개를 딱 들고 어깨 딱 펴고 그래야 좀 커 보일 거 아니야 여기 좀 남겨주지 말고 몇 끼라구요? 29기 29기 형 10기야 이 새끼야 비어 샥 나 그냥 샥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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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ucz fren Date 3 ThTh3 4 5 5 5 5 8 6 6 11 13 10